즐거우시죠? 저희 마지막 합창 두 곡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곡은 오페라에 나오는 합창인데 대장간의 합창이라는 곡입니다. 그런데 대장간의 합창이 우리 뉴고려병원하고 아주 특별한 관계가 있다고 해서 우리 원장님을 옆에 잠깐 모셔서 어떻게 되는 용도 대장간의 합창하고 도대체 뉴고려병원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특별한 관계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번에 공연 공목을 지지자님하고 선곡하는 과정에서 대장간의 합창이 선곡이 됐는데요. 노래를 연습하고 하는 과정에서는 잘 느끼지 못했어요. 그런데 사실 저희 뉴고려병원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수습방 가면 하루 종일 망치소리가 들릴 겁니다. 저희가 수습하고 뭐 하느라고 망치소리가 계속 들리는데 이 대장간의 합창을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그 펄스가 맥박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곡이 우리 뉴고려병원의 어떤 굉장히 그 어떤 그 의미를 상대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연히 성공한 것 치고는 굉장히 잘 이렇게 맥이 맞는가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저희 마지막으로 보내드릴 곡은 여러분 냉면이란 노래 아죠. 한 촌사람 하루는 냉면을 이렇게 좀 멋있게 편곡한 비블라 콤판이라는 다 함께 모두 모여서 즐겁게 노래하자는 그 두 곡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흥돋아주려나 누가 돋아주려나 그 누가 짐신 흥돋아줄까 신발해라 신발해라 고아나 꽃빛도 오르는 햇빛은 잔다에 더 찬망하지 않나 힘을 좀 낼 수여 그 누가 우리 짐신 흥돋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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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